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겐가이도 안녕하세요. 오겐가이도데스 오늘은 후진학지사께서 요청해주신 서울의 가리붕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리붕동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와본 적이 없는 곳인데요. 가리붕동은 천국, 펼통, 중국, 북적 소수민족인 보통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 분포군들이나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서 입고 오십니다. 과연 어떤 모습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그럼 빨리 이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출구로 나오셔서 앞으로 지진에서 한 8분 정도 걸어가면 염병거리라고 보입니다. 이쪽으로 이동해볼게요. 수건을 너무 맛있습니다. 누가 야력시장하는 탁이네 도착할 수 있도록 한국에는 중국 거리로 유명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대표적인 곳이 인천의 차이나타운, 그리고 서울의 대림과 바로 이곳 가리공동입니다. 연경거리는 중국 동포들이 중국에서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을 뜻하는 거고요. 원래 가리공동은 한국의 공단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는데 IMF 이후로 중국 동포분들이 이곳에 이주를 하면서 마치 중국의 한 도시를 옮겨온 것 같은 풍경을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중국 교포들의 실제 거주소는 대림보다는 가리공동 쪽이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식 유흥가와 일상적인 유흥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진짜 중국 마을인 것 같아요. 꽈대기 동포들이 아랑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제 42도라고 합니다 글동도주가 담금주로 나오는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네. 이거는 이름이거든요. 네, 이름. 아, 한국말 못 하시는구나. 아, 그렇지구나. 무슨 시어로 돼. 아. 설파. 설파? 응. 노래하자, 타. 확실히 노래방이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연경거리를 쭉 가다보면 여기 왼쪽에 다리봉시장이라고 보여요. 여기 또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또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또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맛있어. 오늘 이렇게 다리봉동이 와서 연경거리를 한 번 구경을 해 보았는데요. 처음 와본 곳이라서 너무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요. 안녕.